전기 안전관리자의 직무 2. 유지란 대개의 전기설비가 그 본래의 형태와 기능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순시점검 및 수리보수하는 것을 말한다 3. 운용이란 전기설비의 설치 목적에 따라 조작 가동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점검이란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 안전관리자가 유관 또는 장비 등을 활용하여 확인 측정하는 등의 활동으로써 일상점검, 전기점검, 정밀점검, 공사중점검 등을 말한다 5. 일상점검이란 전기설비의 외관점검, 작동점검, 기능점검 등을 실시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6. 전기점검이란 월차, 분기, 반기 등의 일정한 주기를 기준으로 전기설비의 이상유무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7. 정밀점검이란 전기설비의 주요 구성품이 동작시험 및 계기 측정 등을 통해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매년 정기적으로 정밀하게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8. 공사중점검이란 전기설비를 설치 또는 변경중인 공사의 경우 매주 1회 이상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제3조 안전관리 규정의 작성 전기안전관리자는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전기설비의 일상점검, 전기점검, 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전기안전관리자는 점검의 종류에 따른 측정주기 및 시험항목 예시를 참고하여 제1항의 안전관리 규정을 매년 작성하고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 예시를 보시면 외관점검 및 부하 측정은 월차, 분기, 반기, 연차, 공사중, 감리 모두에 해당하고 기록서식은 별지 제1호에 작성합니다 저압 전기설비 점검에서 절연저항 측정은 반기, 연차주기로 작성하고 누설전류 측정은 분기, 반기주기로 작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접지저항 측정은 반기, 연차주기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작성합니다 고압 전기설비 점검에서도 저압 전기설비 점검과 마찬가지로 절연저항 측정, 접지저항 측정, 절연내역 측정을 하는데요 연차주기로 별지 제3호 서식에 작성합니다 변압기 점검은 연차주기로 하되 절연저항, 절연내역, 산가도 측정도 연차주기로 별지 4호 서식에 작성합니다 개전기 및 차단기 동작시험은 연차주기로 별지 제5호 서식에 작성합니다 예비발전기설비 점검에서는 절연 및 접지저항 측정은 반기, 연차주기로 축전지 및 충전장치 검검도 반기, 연차주기로 마지막으로 발전기 무부하 또는 부하시험은 분기, 반기, 연차주기로 조 별지 제2호 서식에 작성합니다 적외선 열화상 측정은 분기, 반기, 연차주기로 별지 제7호 서식에 작성합니다 전원품질 북석은 연차주기로 별지 제8호 서식에 작성합니다 표에서 동그라미와 삼각형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동그라미는 필수로 점검해야 하는 주기입니다 대신 삼각형은 필수는 아니지만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점검하는 주기입니다 제사조 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가 설치된 장소 또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그 기준은 다한 것 같다 조합설비에서 용량이 300kW 이하인 경우는 월일에 점검간경은 20 이상으로 하고 300kW 초과할 경우는 월일에 점검간경은 10 이상으로 합니다 조합설비에서 300kW 이하인 경우는 월일에 점검간경은 20 이상입니다 500kW 이하인 경우는 월일에 점검간경은 10 이상입니다 700kW 이하인 경우는 월3회 점검간경은 7 이상입니다 1500kW 이하인 경우는 월4회 점검간경은 5 이상입니다 2000kW 이하인 경우는 월5회 점검간경은 4일 이상입니다 2500kW 이하인 경우는 월6회 점검간경은 3일 이상입니다 제5조 점검 결과의 판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적합사항 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나 산업동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위반되는 경우 1. 안전관리에 관한 조언 가 전기설비설치 운용상태가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나 참고기준에 미달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나 내선규정 및 배전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다 수목, 토목, 건축 등의 안전관리상 문제가 있는 경우 나 운전방법이 불합리하거나 절전 등 전기사용에 합리적인 사용이 필요한 경우 제6조 1. 전기안전관리자는 제3조제의항에 따라 수립한 점검을 실시하고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점검자 1. 점검연월일 설비명 및 설비용량 3. 점검 실시내용 4. 점검의 결과 5. 그 밖의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 2. 전기안전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서류를 전기설비 설치장소 또는 사업장마다 비치하고 그 기록서류를 4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3. 전기안전관리자는 법 제65조에 따른 전기검사 시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1. 전기안전관리자는 법 제63조에 따라 사용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전기설비가 시인규칙 제31조 제3항의 사용전검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사용전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4.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법 제65조에 따른 전기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소유자와 협의하여 일정을 수립하고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5. 전기안전관리자는 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 및 법 제65조에 따른 전기검사를 받는 경우 현장에 입회하여야 한다 제8조 1. 전기안전관리자는 검사 및 점검 결과가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현하 소유자에게 알려 부적합 전기설비의 수리 궤도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전기안전관리자는 제1항의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전기설비의 운용에 따른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기설비의 사용을 일시정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3.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설비 중 경미한 수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직접 수리할 수 있다 4. 소유자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를 위해 제1항 및 제2항의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따라야 한다 5. 제9조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유지운용 업무를 위해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 및 국가교정기관 지정제도 운영형 제41조에 따라 다음에 계측장비를 주기적으로 교정하고 또한 안전장구의 성능을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시험을 하여야 한다 5. 계측장비교정으로는 개전기 시험기, 절연 내력 시험기, 절연유 내압 시험기,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전원품질 분석기, 절연저항 측정기, 절연저항 측정기, 회로시험기, 접지저항 측정기, 클램프미터, 안전, 장구, 시험, 누른, 특고압 호스 조작봉, 저검전기, 고압특고압 검전기, 고압 절연장갑, 절연장화, 절연안전모 모두 권장교정 및 시험주기는 1년입니다 제10조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공사에 따른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전기설비계, 포수 및 기타 작업 시 입회하여 작업지시 및 업무의 감독을 하여야 한다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공사 시 안전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1. 정전범위와 시간, 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준비사항 확인 1. 작업시간 및 공사구역 표지판 설치 3. 정전중 차단기, 개폐기의 오조작에 대한 방지 조치 4. 전원 투입 시 작업자 위치 확인 등 안전여부 확인 5. 작업 책임자의 지정과 그 책임 내용 확인 6. 위험장소민,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인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공사 완료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1. 완공된 전기설비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1. 재반 가설 시설물을 제거와 원상복구되었는지의 여부 3. 완공된 전기설비의 점검 및 측정 실시 제11조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운전조작 5. 이에 대한 업무를 감독하여야 한다 전기안전관리자가 부재 등의 사유로 전기설비의 운전조작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안전관리 교육을 받은 자 중 한 명을 지정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전기안전관리자는 비상재해 발생시를 대비하여 비상연망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12조 1. 전기안전관리자는 소유자가 해당 설비의 설치, 변경 등 공사계획을 수립할 경우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검토하여야 한다 2. 전기안전관리자는 제1항을 검토함에 있어 전기설비기술기준 적합여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검사 절차 또는 검사항목 등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보완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 1. 전기안전관리자는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다음과 코에 전기설비공사의 경우에는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비상용의 비발전설비의 설치, 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억원 미만인 공사 1. 전기수용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 2.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공사가 설계도서 및 전기설비기술기준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공사 중 불합리한 부분, 착오 및 불명확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의견을 관련자 및 소유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4. 전기설비공사가 설계도서와 상의하게 진행되거나 공사의 품질에 중대한 하자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소유자와 사전협의하여 공사중지를 명할 수 있다 5. 제14조 1.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균용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전기안전관리자는 필요시 종업원에 대하여 재해 및 전기사고 발생시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전기안전관리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교육 실시내용을 기록하고 그 기록서류를 4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가 전기적 요인으로 사고 및 이상상태 발생시에는 필요에 따라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여 사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6조 1. 전기안전관리자는 작업성격과 기상, 주의환경을 고려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적합한 복장을 단정히 착용하고 불필요한 물건을 부착 또는 착용하지 말아야 한다 2.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작업상 필요한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3. 전기안전관리자는 안전장구의 위치, 사용법, 성능 등을 숙지하고 그 사용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7.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실, 배전실, 기타 고압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로서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곳에는 사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는 위험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8조 전기안전관리자는 전력수급위기대응 및 훈련과 관련하여 소유자에게 적극 협조를 구해 다음 각 호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전력수급위기대응을 위한 단전 및 절전참여 1. 비상발전기 가동 및 비상부하 운영 3. 그 밖의 전력수급위기대응 관련 정부 요청사항 제3장 전기사고 대응대책 제19조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재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필요한 도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비상재해 발생 시 비상연락만 통해 상황을 전파하고 전기설비의 안전 확보를 위한 비상조치 및 지시를 하여야 한다 2. 재해의 발생으로 위험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기공급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재해의 복구에 따른 전기의 재공급에 대비하여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 1.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사고 발생 시 사고 유형을 확인하고 현장으로 출동하여 다음 요령에 따라 사고별로 대처하여야 한다 1. 정전사고 2. 정전이 확인되면 곧바로 비상용 예비전원이 공급되는지 확인한다 3. 전기설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3. 전기설비점검 등을 통한 전기공급 재개에 대비한다 2. 감전사고 4. 전원스위치를 차단하고 피제자를 위험지역에서 배피시킨다 5. 피제자의 의식호흡 맥박특혈상태 등을 확인한다 5. 피제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인공호흡심 장마사지 등 응급조치를 실시한다 3. 전기설비 사고 가 사고내용 청취 및 사고설비에 대해 유관점검을 실시하여 차단기를 개방하고 검전기를 이용하여 전기설비의 정전상태를 확인한다 5. 사고가 발생한 설비를 중심으로 안전구역을 지정하고 표지판을 설치하여 관계자 외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한다 5. 이후 각 전기설비별 사고처리를 실시한다 6.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사고에 관련된 모든 참고사항을 조사하고 사고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여 사고조사가 완전하고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필요시에는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한전에 연락하여 조언을 받는다 7. 제21조 소유자 또는 전기안전관리자는 법 제96조 이상 및 시행령 제61조 2에 따른 중대한 사고와 전기사고가 발생한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52호 서식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7. 중대사고 보고는 사고규모에 따라 보고하는데요 8. 화재사고의 경우 인명피해는 사망자가 2명 이상 그리고 부상 3명 이상 경우입니다 9. 재산피해는 3억 이상이고 국가주요시설 대규모 다중이용시설입니다 10. 감전사고의 경우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하고 부상자가 3명 이상일 경우입니다 설비사고는 천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1시간 이상 정전될 경우입니다 부칙 제1조 2고시는 2016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복만한 전기 Stephan 고맙습니다.